가짜 수산업자 수사가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고 하는데, 결과 함께 보시죠.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사 일단락,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여자 김모 씨, 박영수 전 특검 A검사, 이동훈 전 논설위원, 엄성석 전 TV조선 앵커, 그리고 TV조선의 B 기자, 그리고 중앙일보의 C 전 논설위원 등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가 된 겁니다. 수산물 등 선물을 받은 주호영 의원, 청탁금지법상 가액 부족 불입건, 차량 제공받은 혐의 김무성 전 의원 내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한신대학교의 김승현 교수님 오늘 나오셨는데, 일단 경찰의 금품 수사 일단락이 됐는데, 그 결과 저희가 아까 한 판으로 설명을 했는데, 좀 자세히 의미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가 금품,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명품 이런 것들을 7명에게 줬는데, 거기에는 박영수 전 특검도 있고, 검사, 그리고 언론인들 많습니다만, 그중에 6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중에 경찰이 있었어요. 총경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했습니다. 받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냥 과체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대가성이 만약에 있는 돈이나 금품이었다면, 이게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100만 원, 혹은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경찰이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쨌든 경찰의 수사 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대가성까지는 밝혀내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특히나 총경, 금품을 받았던 총경이 불송치가 되다 보니까, 혹시 경찰에서 좀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그 돈을 받은 액수, 금품을 받은 액수를 추산할 때, 100만 원이 좀 안 되게 계산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모아봤을 때, 그 액수가 100만 원까지는 되지 않아서 불송치하는 걸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 일각에서는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말로 언론과 정치권의, 그리고 어떤 가짜 사기꾼 사업가로의 어떤 금품 로비다, 언론과 어떤 정치권 간의 어떤 검은 유착이다, 마치 이런 것처럼 크게 문제를 제기했던 시각도 있었는데, 경찰의 수사 내용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도 잘못된 범죄이긴 합니다만, 경찰의 일단 수사 결과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네요, 김용락법 위반?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대가가 주고받고. 네, 이것의 핵심은 이게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이익을 챙긴 거예요, 역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떡밥만 좀 이렇게... 이 수산업자가 굉장히 권력과 검찰과 언론이 인정하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신리를 쌓을 정도만 대가성을 준 거예요. 물론 경찰이 자기가 과연 국회의원들, 검사, 언론이 불러놓고, 아주 세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느냐, 이런 비판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렌터카 업체를 해놓고, 차 좀 빌려주면서 아주 친해지는, 그런 정도의 미끼용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본인은 오히려 실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사건의 내용은 이런 정도의 부분이 있고,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정말 현직 정치인의 상당한 수의 후원금이라든지, 뇌물을 줬는지 여부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